네, 저희라기보다는 이해라 기자가 알려주실 것 같아요. LG에너지솔루션, 이번에 한 주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한번 정리해 주시죠. 드디어 대여를 낚을 때가 왔네요. 공모주 잘 안 하시는데 이번에는 하실 거라고. 이번에는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아마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이슈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상장 후에 최대 몸값이죠. 그러니까 100조 원대로 달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치솟을 것이다 라고 예상되는 최대 IPO LG에너지솔루션이 드디어 이달 상장을 앞두고요. 일반 청약을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이틀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그 전에 앞서서 기관들의 선호도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기관 수요 예측을 진행을 했는데요. 경쟁률이 1,500대 1을 넘어선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기관 쪽은 집계가 안 된 상태여서 이것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 그리고 잘하면 여태까지 SK IET가 1,883대 1을 기록을 했었는데 이것을 훌쩍 넘을 수도 있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이 많이 유수로 접하셨겠지만 이 기관들의 주문액이 1경원을 넘어섰다라고 해요. 1경이라는 숫자 흔치... 가늠이 안 돼요. 그렇죠, 가늠이 안 되죠. 이게 1조의 만 배입니다. 그러니까요. 1조도 가늠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1조도 가늠이 안 되는데 1경원을 넘어서면서 또 사상 최대의 액을 갈아치우게 된 것이죠. 기관들이 의무적으로 보유하겠다, 6개월 이상 써낸 것도 80% 이상이었다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관들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공모가 역시나 희망밴드 상단에서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0만 원 선인데요. 이보다 좀 높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아직까지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확정액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이니까 30만 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30만 원 기준으로 예상 시가총액을 따져봤을 때 70조 2천억 원. 그런데 앞서서 제가 100조 원대를 바라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 바로 증권가의 예상인데. 그러니까 상장을 하고 그 이후에도 주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 증권사가 많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 물량이 워낙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지금 신청을 청약을 받는 증권사들도 뭐 이런 회선을 속도를 높이고 또 서버를 이미 한 차례 좀 높일 수 있는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마련을 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분위기만 봐도 시장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LG에너지 솔루션이기 때문에 오늘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후 또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청약 관련해서 이 기업은 워낙 좀 잘 알고 있는 기업이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떤 기업이길래 이참에 좀 정리 좀 해볼까요? 네. 배터리 회사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청약에 위주로 맞춰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27일에 예상이 되고 있고요. 상장이요. 지금 전체 물량의 25%가 일반 청약으로 풀린 만큼 일반 투자자분들에게도 기회가 되는 기회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그러니까 18일 시까지 이틀에 걸쳐서 청약을 해볼 수가 있고요. 공급가는 지금 예상 아니지만 30만 원 선으로 예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일반 청약이 비례 배정과 그리고 균등 배정 이렇게 50%씩 비율로 나눠지는데 문자 그대로 투자자에게 같은 물량을 똑같이 나눠주는 게 균등 배정이고요. 이것이 50% 그리고 청약한 주식수랑 증거금에 비례해서 물량을 나눠주는 것이 비례 배정이죠. 이것도 이제 50% 이렇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청약하는 증권사가 7개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대표주관사, 공동주관사 인수단 구분 없이 적어놨는데 이렇게 7개 증권사를 통해서 청약을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중복 청약은 안 됩니다. 한 곳의 증권사에서만 청약 신청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상장 직후 유통 가능 물량이 한 14% 수준이라서 매우 낮다 이런 부분도 좀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 측에서 밝힌 바로는 이 공모 자금을 크게는 3가지로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시설 자금이 있겠죠. 국내 공장이라든지 설비 투자에 사용을 하고 두 번째는 운영 자금, 리튬이온 전지나 차세대 전지를 연구 개발하는 데 사용하겠다. 마지막으로 해외에서 합작사 같은 것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 법인 투자에 사용할 것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번에만큼은 놓치지 말아야지 하고 벼르고 벼르고 계실 텐데 균등 배정하고 비례 배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방식에 따라서 전략도 달라질 것 같아요. 균등 배정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 균등 배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청약 증거금, 최석 청약 수령으로 해보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분들은 아마 이 부분을 공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소 청약 수령 10주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공모금이 공모가가 30만 원이죠. 그래서 10주를 하면 300만 원인데 50%만 증거금으로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150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요. 만약에 200만 건 이상이 접수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도 지금 균등 배정 물량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최소 2주에서 3주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권사별로 물량을 좀 상이하게 나타나는데요. 제가 표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대표주관사인 KB증권이 45% 넘는 물량을 확보를 했고요. 이어서 대신증권과 신한금융 투자가 각각 22%씩 이외 인수단인 4개 증권사가 각 2%씩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권사가 가진 물량이 많다고 해서 많은 주식을 또 배정받는 것은 아니죠. 투자자가 몰려서 경쟁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량이 적은 곳으로만 추천을 할 수도 없는 게 신청수가 많으면 배정을 못 받을 가능성도 생기기 때문에 청약 마지막 날까지 긴장감 놓치지 마시고 경쟁률을 확인을 하시고 가장 낮은 곳을 찾아야 한 주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또 확인할 것이 증권사별로 대면 계좌와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가능 시기가 상이해서 이 역시 표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대면 계좌 개설은 7개 증권사 모두 다음 주 월요일 17일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비대면 계좌는 대신증권, 신용증권, 하이투자증권까지 이렇게 17일까지만 가능하고 비대면 계좌는 19일까지 청약 마지막 날이죠. 이때까지 가능하니까 이 시기도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서 경쟁률 끝까지 확인하셔야 된다. 증권사 비교해보고 경쟁률이 낮은 곳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고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려면 다수 증권 계좌를 갖고 있어야만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다수 계좌를 개설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역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20일 동안 타사에서 계좌를 만들었으면 가입이 불가한 곳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꼭 진행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 같이 계좌 개설, 20일 제한이 있는 곳부터 먼저 개설을 하시고 그다음에 은행 제휴증권사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카카오뱅크를 통해서 지금 보시면 신한금투나 하나금투나 KB증권을 다 같이 개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좌 개설 제한이 없는 곳 순으로 진행을 하신다라면 아마 이렇게 다수의 계좌를 확보하신 상태에서 마지막 날 경쟁률이 낮은 곳으로 우리가 신청을 해보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요. 순서대로 꼭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주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전략까지 일단 균등 배정에서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네, 이제는 또 비례배정에 대한 전략인데 사실 이슈체크를 하다 보니까 각 신문사에 여러 전략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물량이 KB증권이 많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 방송을 보고 또 전략이 실패하지 않을까 걱정도 있어요? 일단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무래도 비례배정은 그만큼 청약 수도 많고 증가금도 많이 걷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짓돈이 있으시다면 가장 물량이 많은 KB증권이 유리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이 역시나 마지막까지 경쟁률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한 1억 정도 청약을 한다라면 한 균등 배정에 5주에 6주 정도 더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같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LG화학 주가 이런 영향을 받아서 계속 하락 추세에 있는데요. 앞으로 향후 LG엔솔 상장 이후의 어떤 주가 전망이라든지 LG화학까지 챙겨주시죠. 우선 LG에너지 솔루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적정 시가총액이 100조 원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증권사가 다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도 글로벌 2차 전지 기업 2위인 것은 명실상부 나타나 있는 상황이죠. 지금 CATL에 의해서 점유율 2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지금 점유율로 봤을 때는 이렇지만 기술력으로 봤을 때는 LG에너지 솔루션이 크게 뒤처지는 상황이 아닙니다. 특허 수로만 봐도 그렇고요. 또 NCMA 전지라고 해서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것이 니켈의 함량을 높이는 것인데 니켈 비중을 높이고 비싼 코발트나 망간 같은 것은 줄이는 그러한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기술적으로 경쟁력 있는 요소로 꼽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좋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주요 완성차 메이커 고객들을 두고 있죠.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곳으로 보이고요. 또 원가 절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죠. 라이사이클이라고 해서 북미 최대의 배터리 리사이클링 업체의 지분 인수를 했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린 바가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 부분에 있어서 경쟁사 대비 유리할 수 있다라는 언급이 나오면서 NH투자증권에서 첫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목표가 제시를 했는데 43만 원 선까지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만 상장을 하고 나서 단기적인 이러한 수익성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외형 성장에 보다 투자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 수익성은 다소 좀 더디게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LG화학이겠죠. 그동안 자회사, 전기차 배터리 성장성 때문에 주가가 견인된 요소가 있었는데 지금은 상장에 따라서 투자심리 악화는 당분간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다수 증권가의 중론인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단기적인 수급 악화에 대해서는 조금은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주가 하락이 이미 좀 과도하게 나타났다. 이 악재는 어느 정도 이미 반영이 됐다라는 분석도 있었고요. 또 지주사 저평가 해소라든지 또 2차전지 소재사업법원의 성과가 가시화된다라면 주가 상승 모멘텀이 재차 작용할 수 있다는 언급도 있었으니까요. 투자 전략 세우시는 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뉴스는 이해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